영주시가 아프가니스탄 농업부와 국내 토종콩인 부석태 재배기술보급에 협력하기로 하고 주 아프가니스탄 대사를 통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오랜 내전과 테러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은 최근 재배가 쉽고 영양소가 풍부한 콩을 새 구황작물로 보급하기 위해 자국 토양에 적합한 콩품종을 찾고 있습니다. 유엔식량농업기구 산하에 국제콩연구소 유치를 추진 중인 영주시는 아프간뿐 아니라 스리랑카 등 계도구 콩 재배기술 지원을 확대해 연구소 유치의 명분을 쌓는다는 계획입니다.